인균 연구소에서 총괄을 맡고 있지 우리 연구소의 꿈은 미래의 로봇가 모든 것을 하는 일도 하고 청소도 하는 모든 것을 로봇이 하는 세상을 만드는 게 내 꿈이지 오늘 박사들이 제대로 물건을 만들고 있는지 확인해 보실까나? 음 어 저기 보이는구만 어 쥐 박사 쥐 박사 음 어 안녕하십니까 잉 박사 음 그래 그래 쥐 박사 어 오늘 저번에 만들고 있던 그 제품 잘 만들고 있겠지? 음 그럼 그럼 아주 잘 만들고 있지 함부로 나오면 곤란하니까 이쪽으로 가서 구경 하도록 내가 만드는 제품은 분신술이라네 음 그래 그래 너를 똑 닮은 로봇이가 어 모든 것을 하는 나 대신 모든 것을 하는 그런 로봇을 만드는 거지? 그래 그래 만드는 방법 아주 간단해 작은 DNA 조각 하나로 하나당 한 개의 천사ool을 만들 수 있지 근데 그 DNA는 바로 머리카락이야 역시 천재야 쥐 박사 이번에 대머리협회에서 연락이 왔더라구요 응? 자기들은 못 만든다고 고소하겠다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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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쨌든 정말 똑같이 잘 만들었구만 이 녀석들이 어?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을 거라네 그래 그래 우린 이제 놀고 먹기만 하면 돼 그래 그래 어 여기 하시는 박사님 어 김박사 어 여기 있었니? 아이 저도 발명품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어 그래 그래 이 발품은 뭔가? 아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슈트인데요 오 바로 VR 풀트럭킹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걸로 이제 가상세계에서 놀 수 있는 건가? 네 이제 미쿠짱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어이구 아 근데 이 이 제품은 몇 개에서 뺑뺑 도는 건가? 아 지금 주인을 찾고 있어요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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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쓸데없는 거 만들었구만 네? 제가 십 년을 갖다 바쳤는데요? 아 이거 그럼 또 어떤 제품이 있는지 볼까나 오오오 담박사 아 어 야 안녕하십니까 박사님들 아 이건 도대체 뭘 만든건가 어? 하 이걸 말해도 좋을지 모르겠는데 다들 시쇄할까봐 사실 이건 있잖아요 슈퍼 만능 기계팔입니다 기계팔 그래 그래 한번 작동해보게나 윙치크 윙치크 정말 보잘것 없군 손으로 옮기는 게 더 빠르겠어 아니 이거는 너무 구식 아닌가 이건 한 50년 전에 이미 개발된 건데 뭐라구요? 그래 그래 단박사 내 풀트럭킹을 보라고 그래 그래 갖다 버리렴 자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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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기 어 대박사 돼지 박사 어 그래 그래 나 대박사라네 어 그래 택박사 자 자 오늘은 내가 발명한 아주 신제품을 보여주도록 하지 오 이 버튼을 누르면 오 이렇게 로봇들이 나온다니 어 몸통이 나오잖아 팔이 생겼어 오 오 오 오오 다리가 생겼어 다리가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머리가 생겼어 머리가 오오 그럼 이 로봇은 어떻게 되나? 쓰레기통은 버리잖아 쓰레기를 쓰레기통을 채우기 위한 그런 로봇인가? 그런 로봇으로는 미래를 책임질 수 없어! 내가 만든 거나 보시게 자 내가 아주 그 지하철에서 자고 있는 거즈를 한 명 좋아왔네 그냥 나와주시게 거짓 사람할지도 않네 아니 로봇 아니야 너 사람이야 나와주시게 거짓아저씨 이거 어딥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돈을 크게 드린다고 했잖아요 이 실험만 해주시면 제가 한시간당 500만원 드리겠습니다 500만원이요? 너무 쌉니다 1억 드리겠습니다 자 잘보게나 이쪽으로 들어가 보시겠어요 정말 잔인해 자 공통을 없애고 갑옷을 입혔습니다 자 간다 버튼도 눌러주겠나? 알겠다 내가 눌러주지 윙 아아아아 띵 Allez ㅎㅎㅎㅎ 자, 오케이. 여기다 머리를 달고 ustedes 자, 이 로봇은 평생 살 수 있는 인간을 만드는거라고 자, 들어가 네, 똑스똑스 네, 디디디디디디 네 자, 박사님은 보이시나? 이, 보자업거 없는 이 거지를 평생 살 수 있는 인간 로봇으로 만들었다고 오, 대단하구만 우린 이제 평생 살 수 있어 아저씨 한 번 작동해 보세요 잘 타!! 이런 수가! 아니!! 로봇이가 고렘났나 봐! 도망가야 돼!! 문이 열리지 않아! 이거 어쩜 chew 치! 뭔데! 말해봐! 기름이 또 저 로봇을 혼동시키는거야 그리고 기름이 떨어질 때까지 버티는거지 어이 좋은 생각이야 빨리 분신술로 가자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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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님들 어이 저 녀석의 기름이 떨어질 때 우리 도망갑시다 이 분신술로요 말이죠 도망가아 자 이 분신술만 있으면 이 분신술로봇도 우리를 못찾을거에요 네 네 비상 비상 띠띠띠띠 목표 띠릿띠릿 도망가 도망가 빨리 띠릿 목표판정중 띠릿띠띠띠띠 띠릿띠릿 띠릿띠릿 아으 아으 찾았 찾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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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아아아아아 저 로봇 인간은 마구잡으러 찾고 있어요 저 녀석이야 엑스피인가 본데요 띠릿띠릿띠릿 띠릿띠릿 액션빔 띠릿 아아 액션빔 띠릿띠릿 찾음 찾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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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라린 줄 알고 싶어! 자 9분 동안 살아남으면 됩니다 가짜 속에서요 로봇가 가짜를 때리면 피가 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때려야되요 액션빕! 야 저런게 어딨어 저런게 어딨어요 안녕하십니까 쥐 박사 진짠가! 본첸가! 그래 본첸아 조심하자고 저희도 기름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 누이 뭉쳐있는거야 누이 누이 미용! 미용! 분신술! 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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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미용 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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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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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락 뭐야 두 명 남았어? 누구 남았어? 나 아직 살았다 나도 살았다 난 죽었다 니.. 니 아아 오류 오류 띠딛 아아 오류 오류 아아 오류 오류 아 드리켰다 야 드리켰다 야 드리켰다 야 드리켰다 야 누이 누이 찾음 찾음 아아 오류 아아 오류 아아 어잉? 살아남았는가? 살아남았다 다행이다 아아 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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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견하면 그 즉시 찾았다. 저런땐 다 следующий 기능 다운그레이드를 시켰어야지. 멍청한 인간. 좋게 만들었다. 얜 진짜는 어딨을 까요 진짜는 어딨을 까요 내 분신들 그만 죽여 엔진 고장 너무 과하게 때린 충전 완료 5분 남았습니다 살아남을 수 있겠네 다 죽이면 5분 동안 다 때려잡으면 못 살아남기도 하겠다 엔진 고장 충전 중 단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난 단지야 너 진짜 못생겼다 너 진짜 못생겼다 너 진짜 못생겼다 지금 로보트가 오고 있어 너 빨리 숨죽여야돼 알겠지?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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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씨 여기서 충전 한번 하세요 찍는걸로 충전 한번 하세요 alım 호연 LCL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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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let 2분동안 안찾으면 넌 죽는다 4분남았습니다 심장파손 체력이 얼마없다 심장충전중 자리엉겨 자리엉겨야돼 놀라워 templo 아니 안뒤 나 어디갔어 네 네 네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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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살아남쥬 나아 이걸 어떻게 살아나 봐요 포착오류 포착오류 3분남쥬 네? 네? 어? 어? 어느 것을 고를까요? 알다 맞춰봅시다 찐까뽕 잡았어! 야 역시 역시 최첨단 로봇 최첨단 로봇답게 최첨단 기능을 사용했군 이 자식 기회를 주겠다 인간 10초동안 숨어봐라 10 9 8 전산 오류 참는다 망설임 없는데? 잡으세요 어? 아니야! 로봇이 착한 놈이 아아 더 이상은 봐주지 않는다 인간 으아아아아아 하아 이렇게 든 로봇의 승리 아직은 인간시대 인간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흐이었어 인간시대의 끝이 돌아왔다 자 한번 더하겠습니다 빨리 숨어 로봇이 ㅎㅎ 숨어 숨어 빨리 숨어 숨숨sized 삼성장삼 빨리빨리 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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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를 소환해 후후후후후후후 정 이거 로보트 레이저 쏜다던데 조심하세요 이번 로보트 불안에 자 13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숨으세요 이거 찾을 수 있을까 과연 이 자식 한 곳에 밀집시켜나서 못 찾을걸 찾을 수 있을까 로버트 녀석 과연 찾을 수 있을까 멍청한 멍청한 I3 녀석 좋다 이것더라 좋다 이것더라 두둑둑 두둑둑 아 시작하자마자 굉장히 많구만 많지 이렇게 되니쌍 필살기다 뭐지 우리 분신들이 죽고 있어요 아들 배려 그건 너무고 아니야 못잡죠 안돼 배려가 뚫렸어 안돼 안돼 나의 바일러 아아 아아 나의 탄 르네상스가 죽었어 안돼 내 분실하여 40%가 죽었어 못잡고 있죠? 이건 너무 많은데? 못잡죠? 조금 술을 줄이고 해야겠구만 못잡죠? 못잡죠? 내 분신의 80%가 죽었어 좋았어 이제 할만하구만 다 불태워버렸는데? 알았어 작은 잉에맨 나와라 로봇 발동 빙 작은 잉에맨 생성중 작은 잉에맨 생성중 어딨냐 뭐지? 못잡고 있죠? 로봇 자식 다운그레이드하니까 아무것도 못하는구만 내 옆으로 계속 조금 지나가는 Vancouver 나무가 사랑이야 그리고 저사람이야 레이저맨 3분 남았습니다 컷 3분 남았습니다 respectively 기다리느라 심심한데 우리 김니아 로봇이는 한번 돌려 볼까? 좋습니다 이런 설명이 뭐였다는 거구만 뚜뜻뚜또 나도 모르겠어 내 옆에 누군데 있나요? 뚜뜻뚜또 로봇GP로 폭발! 어딨눘거야? 뚜뚜뚜뚜뚜뚜 멍청한 로봇녀샅 야아아아아악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야! 얘 다지겨 그냥! 마디 저런게 어딨어 아버지 두명은 레이저로 절대 쓰지않아 그럼 뭐야 분실은 이미 다 죽여놔가지고 로봇이 나오기 시작했어 1분 40초 남았습니다 못잡쥬? 못잡겠쥬? 1분 30초 남았습니다 1분 30초 남았습니다 좋았어 이 멍청한 가시 인구를 90%나 죽여놨는데도 아직도 못잡구만 이거 이거 연기를 껴나 잘하는 녀석들이거든 1분만 참아 2분 2분 동안 숨참습니다 에이 목만 잊지마 아닌가? 이럴수가 어딨는거지 어딨는거지 멍청한 녀석 아래에만 보고 있군 멍청한 녀석? 멍청한 녀석 이 자식을 여기서 뭐해 레이저 장전 왜 나 때리는거야 나 때리는거야 젖었다 이 녀석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 28초 남았다 28초 남았다 27초 남았다 아아아아 지금 남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아아아아아 오케이 5삐 좋습니다 제가 술래를 해보겠습니다 박판입니다 자 3초 2초 1초 땡 시작 5분 동안 잡습니다 어 힌트 아이템도 있네요 몰랐는데 벌써 잡는다고? 맨 앞에 있는 사람만 보면 되죠 여깄죠? 여깄죠? 이 녀석이 이 녀석이 김이야 분신술만 다 죽이고 그 후에 잡아야겠다 왜 저렇게 야비야비야비야 다 썼겠지? 멍청한 자식 한곳은 밀집해 있으니까 아직도 못 찾는구만 좋아좋아 안녕하세요 자 여기서 천천히 맛봅을까? 뿅뿅뿅뿅뿅뿅 나와 지금 나오면 살려줄게 뿅뿅뿅뿅뿅 지금 나오면 살려준다고 5 4 3 2 1 땡 기회는 끝났어 러냐? 어 없어? 여기에 진짜 없다고? 어? 히하하하하하하하 잠깐만 여기 시간이 없는데? 3분만 버텨 저거 가능한거야? 저거 어? 저거 진짜로 저게 진짜구만 뿅 뿅 뿅 뿅 뿅 야 정말 안하고 생각해 안돼 재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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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좋았어! 한명 남았구만! 저기는 사람이냐? 나만 남았구만 아까보다 더 심해 목숨만 살려주세요 그래 뛰어내려라 살려주도록 하지 안죽지? 멍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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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사람이야? 멍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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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오지 못하지 멍충 멍충 이따가 잡아주도록 하지 지금 죽여줘 공포에서 살려줄게 하라 어디서 숨었을까? 멍충 아니었어? 아 알겠다 어디서 숨은지 알겠다 이 안에 들어갔겠지? 뭐야 어디서 숨었어? 이렇게 잘 숨었다고? 안보이는데? 세명이? 세명이 안보이는 인형 소리만 지르지 않았다며 들키지 않았을텐데 안타깝고 소리만 지를 지는 게 남았네 안간 잡을 수 있을까? 어딨는거야? 어딨는거야 얘? 어디 숨었는데? 응 잡아보시지 1분 15초 어 안보여 이렇게 날아다니는데도 뭐지? 찾아보시지 찾아보시지 와아 어디야 얘 와아오 그쪽이 야비하게 하면 나도 야비하게 할거야 정말 대단해 어 아니 내 쪽에서 나오면 어쩌자는건데 이사람들아 아냐아냐 안보였어 하지마 난 거기 없어 멍청아 얘가 아니라고 여깄네 여깄네 진짜였네 아니척할라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진짜를 찾아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 좋아요 구독하기 안녕